그럼 바로 네번째 모델 바로 그려볼까요? 네번째 모델은 우리 마지막 모델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안그릴 수 없겠죠 그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눈을 다쳐 가지고 근데 그 사진은 그냥 토트넘 때 띄었던 사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요 사진으로 이제 그릴 거고 뭐 그리시면서 마스크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애 이것도 같이 옆에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마스크를 그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네번째 모델 손흥민 선수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얼굴 턱선이 턱이 이렇게 밑으로서 좁아지면서 되어 있으니까 딱 봤을 때 몸도 그렇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이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얼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고른 거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웃을 때 표정이 굉장히 뭔가 해맑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웃는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 가지고 자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네번째 모델 손흥민 선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 어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관련된 그림들도 많은데 저같은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웃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 턱도 더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얼굴도 좀 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싶었고 약간 웃는 표정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더 이렇게 스마일 하는 느낌이 꼬리 살짝 한쪽 올리고 목도 더 가늘게 길게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길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이제 마스크도 좀 넣고 싶어서 살짝 마스크는 치우기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옆에 이렇게 둔 걸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근데 시선은 이거 누가 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그렸어 뭔가 굉장히 잘 그리시는 거 같아 만화 같다 만화 뭔가 그 뭔가 사악한 손흥민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길쭉길쭉한 느낌이랑 이 마스크 난 이 이마의 길이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그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약간 뭔가 그 눈부분 그러니까 눈을 웃는 거를 그리긴 했지만 여기 미간 사이가 조금은 너무 가까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너무 좁게 해버리면은 좀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위에 잇몸 그리는 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리는 순간 좀 치아가 되게 강하게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칠로 그냥 잇몸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 표현은 다 되고 부드러운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목도 조금은 더 가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이것도 지금 봤는데 너무 귀엽다 귀여우면서 도 표현은 너무 잘하셨다 와 이것도 너무 좋은데 와 손 포즈까지 뭔가 근데 손흥민 눈매가 좀 뭔가 눈매가 좀 싸나운 거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구장이처럼 하고 굉장히 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손흥민 저 시그니처 포즈가 나오면서 지금 에어로빅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약간 허리가 이렇게 빨락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간 내복이 된다 춤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에이 거듭뻘해 근데 손흥민 저기 약간 호뿌리 영감처럼 나온 거 아니야?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귀엽게 아 귀여워 어 귀엽죠 귀엽다 확실히 긴 느낌은 너무 잘 표현했어 근데 이게 불필요한 거 같아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잇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약간 그런 색깔로 표현해줄 수도 좋았을 거 같고 굉장히 약간 표정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느낌이 되게 잘 나거든요 약간 눈을 옆에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개 섞으면 좋을 거 같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좀 코 부분을 잘 표현했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코도 콧대를 다 그리진 않았지만 길어보이는 듯한 느낌도 되게 잘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는 돼 있지만 간격이 뭔가 좀 좁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확실히 이게 훨씬 더 잘 길어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혼나 이거 올리면 혼나 이거 올리면 손흥민 팬들한테 잇몸 망개 치아가 너무 망개한 거 아니야 웃고 있고 잇몸이 좀 보이니까 저거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근데 그거에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그려서 치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진 거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부피도 사실은 좀 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얼굴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잘 날 수 있으니까 오 오 이것도 이건 약간 이재성 선수 같은 느낌으로 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턱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치아가 입이 좀 커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좁아지면서 여기에 이 입의 부피를 좀 올려가지고 좀 조금만 좁게 해줘서 여기를 더 길게 그리면 여기가 더 길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잘 그리셨고 어 뭔가 뭐... 아니 근데 지금 제 자리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옆으로 날린 건지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마저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머릿결은 굉장히 잘 그렸는데 머리에 공간이 위치가 좀 이상한데 이해가 왜 여기가 왜 있을까요 그리고 손 동작을 그 시그니처 포즈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쵸 내 손이야 내 손 아까 그 그쵸 이 손이죠 다음에 이제 보고 그리실 때 이 손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눈이 너무 커요 저 손을 면서 웃고 있는 눈이니까 눈이 조금 더 작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웃고 있는 게 좀 무섭네 느낌이 약간 입꼬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튀어나오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턱 부분을 잘라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면서 그리고 코 부분도 조금은 더 줄여주면서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라 여기를 좀 내려 가지고 이 정도만 조금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는 느낌이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눈은 딱 좋아요 크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턱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웃고 있는 느낌이라 인종의 느낌이 이 정도 간격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다가 이렇게 조금 올려줘야지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웃고 있으니까 웃고 있으면서 턱이 길어진 거니까 조금 올려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목은 더 길쭉하게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월드컵 특집 했는데 또 많이 그림도 너무 알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